좀 닦아줘요. 아니 이거는, 이거는 거기 닦는 게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일단 팀원에 대한 프로필을 간단하게 멋지게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제가 알아봤습니다. 네덜란드 대표하는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에 1위를 차지하고요. 각종 오디션 대회를 총 세계적으로 휩쓴 네 다른 분들이십니다.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냥 춤만 추셔도 너무 멋지신데 왜 이렇게 던지고 돌리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. 힘든 퍼포먼스를 좀 위험하면서도 힘든 저희는 같은 오디션 대회에 참가했다가 서로의 연기를 보고 반해서 같이 팀을 결승하게 되었고요. 마틴의 경우에는 라틴 댄스를 전문으로 하고 또 마리엘의 경우에는 현대무용을 전공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. 네 좀 봐. 일반 탱고를 아크로바틱하게 이렇게 풀어서 지금 하시잖아요. 그러면 일반 동작들이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참 궁금해요. 그럼 이 자리에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일반 탱고와 두 분의 탱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다른지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궁금해도 우리 정말 궁금해요. 일반 탱고를 보여줄 존박씨와 박혜민씨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박혜민 탱고 뭘 먼저 할까요? 클래식한 평범한 탱고 음악 갑니다! 평범한 탱고예요. 그렇지요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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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반 탱고 동작이 오늘의 주인공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세요. 보세요. 한번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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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버렸어. 우와 우와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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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유! 두 번째 평범한 동작. 우와! 돌아가시면 돼요. 음악 갑니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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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고. 경고 경고. 아 퇴장 시켜 퇴장. 자 자 경고 두 장 주세요. 이 아름다운 동작 평범한 동작이 어떻게 다이나믹하게 바뀌는지. 아 진짜. 그렇지요. 봅니다. 한 손으로. 봤어요? 봤어 봤어 봤어. 그러면 마틴. 우리가 마리엘 양과 마틴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지. 우리가요. If he's really careful then I will only one person allow one person. 마리엘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딱 한 명한테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마리엘 씨를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는데. 아. 힘으로. 댄싱 머신. 와우. 존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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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당기는 게임이다. 제대로 배우시고. 존박 씨 잘 보셔야 돼요. 이걸 하셔야 됩니다. 잠깐만요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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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io 마지막 공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처음 theoret만 해 주시면 돼요. 1, 2, 3 그렇지. 잡고 돌려야 해요. 그렇지. 좀 더, 좀 더! 좀 더! 땡큐!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제가 아플 때는 존박씨가 대신하셔도 되겠는데요. 잘했어요. 잘했어요.